입으로 부는 재미, 떼굴떼굴 굴리는 재미, 회전 점프 신기한 상자, 매직 상자 이거를 짠, 여기다가 입으로 훅 불어볼게요 세게,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네모네모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구이모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를 입으로 볼게요 소리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엄마 다 날라가네 어머 만들어 놓은 거 다 날라갔네 통통한 상자 이렇게 네모네모 해가지고요 네모네모 네모네모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를 입으로 불어볼게요 자 물방울 모양에서 통통한 상자 여기서 네모네모 네모네모 해가지고요 네모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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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하냐면요 잘 보세요 10번 20번 회전하게 할게요 이렇게 잡고 납작하잖아요 납작 근데 세워가지고 해볼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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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볼게요 세워서 방구이모는 세워서 하니까 재밌어요 우와 다시 세워서 20번 20번 돌리기 눕혀서 해볼게요 누워진 거 지금 눕힌 거 눕힌 거 세워서 20번 돌리기 다시 해볼게요 세워가지고 오 봤어요? 몇 번 돌아갔는지 봤어요? 이렇게 눕혀가지고 오 상자가 상자가 상자놀이에요 계속 서요 뒤집었다 세웠다 20번 돌리고 다시 해볼게요 20번 회전하기 떼굴떼굴 떼굴떼굴 20번 회전시키기 너무 재밌어요 다시 세워서 한 바퀴만 돌리고 싶으면 여기를 한 바퀴 살짝 하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살짝 하면 한 바퀴가 돌고요 조금 세게 하면 조금 세게 하면 점프 조금 세게 하면 세우고 세우고 뒤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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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세게 할게요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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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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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볼게요.